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차지하던 비례대표 한석을 27년 만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 건데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광주광역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림 의원을 이형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모두 23명, 20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차지했고 3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2명도 정당 투표 1위, 민주당 몫입니다. 남은 비례대표 한자리. 그동안은 진보정당이 차지해왔지만 앞으로 4년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수정당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입성한 것은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2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용림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공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낙후된 광주시를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도시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정부, 중앙당과의 소통을 통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여당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광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정당이 호남에 출마해도 15% 이상은 득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러했듯 호남에서 보수정당의 싹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C 이현길입니다.